얼굴은 제가 안나오게 찍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신대방역 근처구요. 이거 되게 지금 남자분이 사시는데 되게 깔끔하게 사시네요. 이거 침대는 옵션이 아닙니다. 침대는 가져가실거고 그리고 옵션은 풀옵션이고 에어컨이 있고 여기 빌트인 되어있는 양쪽 옷장과 TV가 혹시 옵션인가요? TV도 옵션이라고 합니다. 1.5룸이고 지은지 한 2년에서 3년정도 1년? 1년 2년 3년정도 밖에 안된거 같아요. 가격은 2000에 60을 희망하시는데 사람 좋으면 1000에 60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사 날짜는 지금 빠를수록 좋다고 세입자분이 그러시네요. 이거 실내가 안되면 줄자로 치수 한번만 재도돼요? 잠깐만 이거를 주방은 좀 작고 방은 좀 큰 편인거 같은데 방은 좀 큰 편인거 같은데 주방은 좀 작고 방은 좀 큰 편인거 같은데 세입자 있는지 왠만해서 치수까지는 안 되는데 3미터 3미터 2미터 3미터 방은 아주 크고 주방은 방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하지만 방이 커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옵션이겠죠?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입니다 전자레인지도 суп ki 스피디할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lä passiert 네이 af 세상의 겨 masters